아이스크림이 있어. 아이스크림이 있어. 아이스크림이 있어. 아이스크림이 있어. 아이스크림이 있어. 아이스크림이 있어. 여러분들이 들어온 곳은 보남의 매점이야. 흔히 문무대왕에서 엠마트라고 불리는데 아이스크림 제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사전에서 먹는 일반 음식까지 다 판매가 되고 있어. 아이스크림이 있어. 아이스크림이 있어. 아이스크림이 있어. 먹어. 뭐 먹을까? 아이스크림이 있어. 내가 먹으시는 거라도. 내가 먹으면 먹어.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렇게 통 크게 사주실 줄 몰랐습니다. 그게 우리 PX에서 먹은 첫 간식 아닙니까? 그냥 일반 슈퍼랑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면서 배고플리는 것 같구나. 많이 만납니다. 만납니다.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받은 것 같다.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받았다.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받았다.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받았다. 약간 위에 카스테레가 붙어있는?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, 아이스크림을. 타고 제주도를 받았다.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받았다. 너무 별것 1967.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받았다.